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살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태어나서 자랐고 도시에서 자취생활하고 그랬는데 여기 장흥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사 오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뭐 직장도 잘 안되고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깊은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여기로 와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장흥을 와서 사는 동안에 진짜 볼매라는 말이죠. 볼수록 매력적인 그런 곳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은 말 계속하면 장흥이 좋다 이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제 채널이 그렇게 유명한 채널도 아니고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많이 오면 또 사람이 무슨 손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또 이렇게 막 엄청 좋다 티도 못내고 막 이러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장흥은 대단하죠. 그죠? 장흥은요. 자연 그리고 인간 그리고 또 문화 이런 게 다 어우러져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먹을거리도 많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는 그 지리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옛날 장흥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 조선시대 때인가요. 이거 언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대겠죠. 장흥을 소개하는 그런 거. 설명하는 그런 문화를 한번 읽어보면서 장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옛날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곳이었고. 지금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동국여지승남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게 1권에서는 경도 그러니까 그죠? 서울 이런 거 보죠? 한성. 경도가 한성이 서울인가 보나? 한성인가? 경도가 어디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경인가? 옛날에 그건가? 옛날 건가? 옛날 고려시대 건가? 잘 모르겠네. 한성. 개성부. 그 다음에 경기. 어디야 이거 경도는. 아 여기 신라 그건가 보다. 저기 그 경주인가 보다. 경주. 경주 그죠? 경주 아닌가? 볼까요 한번? 궁금하네 또 보니까. 고조선.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야 어디야 이거. 우리나라의 옛날에 도읍지였던 곳 이런 거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도읍지였던 곳 소개하는 것 같고. 이렇게 쭉 보면 몇 건이 있는데 37건이 장흥도후부가 있더라고요. 전라남도에 여기에. 그쵸? 전라도 여기에. 보면 장흥이 옛날에 꽤 컸나봐요. 그쵸? 이게 다 군현 이런데 장흥도후부야 도후부.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자. 장흥도후부. 그래서 본래 백제의 오차현이라고 했네요. 오차현. 저기 까마귀 오자의 다음 차자. 오차. 오차. 무슨 뜻이었을까? 오차. 신라때 오아로 고쳤다. 그리고 보성군에 딸린 현이었다. 처음에는 보성군에 있었다는 얘기죠.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장흥군에서. 장흥군에서. 군청이 있는 데서. 저기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그쵸? 보성이 나오죠. 고려 때 정안으로 고쳐서 영암군에 예속했다. 그러니까 장흥이라는 데가 여기부터 다 보성군에 딸렸다가. 그 다음에는 영암군에다가. 딱. 북쪽에 영암군 쪽에 예속시켰고. 인종 때 공예태우라는 분이 여기 장흥에서 나셨어요. 인종왕비. 이신데. 임씨의 임씨. 장흥 임씨. 그래서 고향이고요. 청관상 근처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탄신지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장흥이라는 이름이 이 공예태우가 나셔서 그랬다. 길게 흥한다. 장흥. 그쵸? 그래서 부로 승격시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새가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려 때는요. 또 근처에 또 강진같은 데는 고려청자 같은 거 했던 데도 있고. 그래서 원종 6년에 회주로 고쳤다. 그래서 회주 목으로 올렸다. 목으로 또 올렸고. 그쵸? 이게 회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처에. 그 다음에 충선왕 2년에 다시 장흥부로 다 바꿨다. 장흥으로 다 바꿨다. 후에 외구로 말미암아 임시로 내지에 옮겼다가 본조 태조 원년에 수령현에 중령산에 성을 쌓아서 다스리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외구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보면 진짜 다도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놈들이 외구들이 와가지고 여기 습격한 다음에 숨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섬 같은데. 도망갈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 그쵸? 세조때에 비로소 진을 설치하였다. 이거 그거 이거 저건가요? 세조는 저거죠? 그 저기 조선에만 있는 저거죠? 그죠? 조선시대 때는 진, 도호부로 승격했다는 거죠. 태종 때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군명 옛날에 이렇게 불렀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성씨는 임시, 조씨, 해씨, 오씨, 정씨, 이씨 뭐 이런 걸 알았다. 성씨 뭐 있고요. 최씨, 탐진에는 고씨, 박씨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근데 여기 장흥에 원래 집성촌이 있는 게 그쵸? 보면 임시, 장흥, 임시, 위시, 그쵸? 그 다음에 김해, 김씨도 여기 좀 수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풍속. 옛날에 낙토라고 읽어버렸대요. 낙토. 야 낙토. 즐거운 땅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쵸? 편안한 땅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쵸? 백성은 순박하고 일은 간략하다. 이 색의 기문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낙토라고 그랬다. 여기만 봐도 장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땅이 큰 바다에 임하였다. 임종선이 이렇게. 그쵸?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앞에도 지금 땅,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쵸? 그 남쪽으로 쭉 가면은 그 어디지? 그 남쪽에 그 우리 쭉 계속 섬이 있는데 거기보다 더 남쪽으로 가면은 이제 제주도가 아니라 저아 남쪽에. 그쵸? 그쪽으로는 이제 그 거의 이제 그게 없죠. 그쵸? 필리핀의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에 동남아 시계까지 가기 이전까지는 땅이 별로 없죠. 그래서 큰 바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산면이 넓고 아득한 바다이다. 이것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최경지라고 하는 문의 시에는 아득히 넓은 바다로 산면이 물인데 푸르고 두터운 땅에는 얼마나 산이 많은 거. 크으... 진짜 좋은 편입니다. 딱 그대로예요. 그쵸? 장인이 반도로 돼 있습니다. 반도로. 산면이 물로 돼 있고요. 그쵸? 그리고 푸르고 두터운 땅. 야... 두터운 땅이라. 이게 지금 푸르다는 거는 식물이 많아서 푸른 거겠죠. 당연히. 두텁다는 거는 장물이 잘 자라는 거죠. 그런 좋은 땅이다. 산은 수인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쵸? 그걱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저희 장면에서 가장 큰 게 이걱불산인가? 800 몇 미터인 것 같던데요. 그쵸? 그런데 첨관산은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남쪽에 있고요. 그쵸? 52일이 남쪽에.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신령스러운 도립공원으로 돼 있죠. 예전에는 천풍이라고 불렀고 혹은 지제라고도 했다. 몹시 높고 험하여 가끔 흰 연기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서린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거 제가 아침에 도서관을 출근할 때. 그쵸? 여름에는 특히 이렇게 크으... 산 중턱에까지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천관산은 그 위에 그 암벽 같은 게 있어요. 무슨 돌 기둥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쪽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은 이상한 나라의 변고가 생겼을 때 그 바위가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러한 기사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자산이라는 것도 있고 부암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지산이에요. 보림사가 있는 가지산. 용두산. 그 다음에 착두산. 이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천변이름 작천 뭐 이런 거 있고요. 수령천 예양강 뭐 이런 게 있고 탐진강이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금당도라 이게 그 섬. 금당도 그쵸. 그다음에 동도 등양도 등양만의 쪽에 있는 거. 황횡관도 벌라도라는 게 있고요. 벌라도 같은 경우 딱 들어도 갯볼로 쌓여 있다는 걸 갯볼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산이도 소랑도 그다음에 대랑도 이런 것도 있는데 대저도 이런 것도 있고요. 우도 이건 가우도라고 하는 강진과 연결하는 곳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이거 재밌어요. 토산물 생강. 생강. 지금 생강도 지금 많이 지금 아직도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재배하는 게 아니라 한창 자라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되게 신기해서 처음 봤거든요. 생강 나무를 나무가 아니라 풀을. 그런데 되게 높고 이렇게 방풍하듯이 이렇게 둘러서 그 작물 있는 데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저기 그 제가 본 밭에서는요. 그런데 이파리가 넓고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무슨 열대식물처럼 생겼더라고요. 이파리만 보면. 그다음에 옷. 그쵸. 그다음에 유자. 유자 많이 납니다. 유자 많이 납니다. 저쪽에 조금 내려가서 고금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면 완도에 그러면 훨씬 많이 납니다. 비자. 비자나무도 많고요. 치자. 치자 잘 큽니다. 여기는 치자가. 따뜻한 곳이니까 이거 다 조엽수잖아요. 조엽수. 그쵸. 유자 비자 이런 거. 조엽수. 조엽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파리 가지는 거 있잖아요. 그쵸. 석류. 와 석류. 우리 얼마나 따뜻한 지역인지 아시죠. 옛날에도 그렇죠. 꿀. 양봉하는 분들 지금도 많이 계시고요. 낙지. 낙지는 뭐 갯벌이 많으니까. 농어도 당연히 농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또 옛날에 이거 재미있어요. 물개가 있었대요. 물개. 저는 물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달은 본 적이 있어요. 수달. 수달. 수달을 어디서 봤냐면 오성금이라고 하는 펜션이 있는 그 근처에서 봤는데 거기서 낚시하다가 봤는데 수달이 여기서는 수달이 환영을 못 받는 게 수달이 그 뭐지 문어 잡는 통발이잖아요. 문어 잡는 통발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쏙 빼가지고 먹고 달아나고 그러나 봐요. 그렇죠. 수달이 환영을 못 받더라고요. 숭어도 숭어는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복 옛날에 여기서도 전복이 나왔네요. 그쵸. 굴도 많고요. 갯벌이 많기 때문에 오징어 갑오징어 특히 갑오징어 잘 잡힙니다. 마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잡히고요. 거긴 강진이지만 굉장히 가까운 곳이 있고요. 표고 장흥은 표고가 옛날부터 유명하죠. 지금 표고 표고버섯 장흥 삼합 삼합이라서 표고 키조개 또 뭐가 있지 소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장흥 삼합이라 그러죠. 송이 송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맛 이거 맛조개 얘기하는 거죠. 맛조개 소금 갯벌이 있으니까 당연히겠죠. 우뭇가사리도 있고 참가사리 이거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죠. 해조류는 엄청 많이 있고 은어 홍합 미역 미역은 여기는 뭐 다도해니까 당연히 김 감태 이 매산은 매생이 아닌가요? 장흥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내저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매생이 황각 오메 오메 검은 매실이란 뜻인가 봐요. 죽전 이런 것 다 있다. 그 다음에 부의 동쪽 정아리와 부안의 남산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죽전이 뭔지 그 다음에 성곽은 장령성이라는 게 있고 회령포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회령포에 회령의 그러니까 회진 지금은 회진이죠. 지금 회진을 보면 회진의 포용 회진포의 영 회령포 영 그러니까 뭐냐면 수군들이 잠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는 곳 이런 거 이렇게 뭐랄까 전쟁이 나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수군이 그런데 거기에 무기 같은 것도 비축겨두고 했다가 거기서 가지고 가고 그죠. 수군 만호가 한 명 있고 그죠. 이렇게 있고 봉수 봉화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누 누 누 청하루라는 데가 있다는 데 이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청하루에서 그거네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지금 그거네요. 그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여기서 청하루에서 무슨 시를 지었는지 이런 거 쭉 나와있는데 하나만 한번 읽어볼까요. 임종선의 김은혜 이 분은 처음에 정한현으로 천관산 아래에 있었는데 정한이었다. 천관산 아래에 있었다. 이 천관산 아래에서 공예태우가 태어나셨어요. 지금 고읍이라는 것이 곧 그것이다. 이 고읍이 우리 동네 관산읍과 그쪽에 이 대덕면 대덕 여기 근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매립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간척지 간척지 매립지 간척한 곳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마 우리 집 있는 데까지 집 넘어서까지 아마 물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배다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 현 사람 중 이 현 사람 중서령 정한공 임원후의 딸이 인종의 왕비가 돼서 아들 셋인데 이게 다 왕이 되셨으니까 이 공예태우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 수 있죠. 위종 명종 신종을 나가셨다. 승격시켜서 장은 부로 되었다. 땅이 큰 바닷가에 있으므로 자주 외구의 해를 입어서 그렇죠? 이민연의 수령현으로 격이 내려졌는데 그것이 곧 지금의 부위다. 그런데 기민연의 영일의 정효완이 이곳의 원님이 돼서 황폐하고 태락한 것을 수리하면서 객관 동쪽에 누가 거세웠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경질되어 가고 동네의 정녀가 부산 사람이죠. 정녀가 교대로 와서 완성시켰다. 이걸 완성시켰다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거 진짜 제가 허종의 시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거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장흥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산은 지는 해를 모금고 항상 인간을 마주하고 숲풀은 흐르는 셈을 보내어 가늘게 못으로 들어가네 고굴 떠난 한 해에 집은 먼데 있고 긴 하늘 말리에 새도 더디 돌아오네 이런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유라고 하는 분은 물가에 푸른 숲은 숨었다 비쳤다 하고 성을 둘러 있는 긴 대는 푸르게 우거졌네 대나무 그렇죠? 앞마을엔 아득히 연무가 비꼈고 동력체는 높이 솟아 해뜨기가 더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장흥의 그런 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 두에 있었던 것 같고요. 원도 있었고 역이란 원 같은 건 관리들이 살아가는 저기 잠시 들었다 가는 이런 곳에 역과 원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보림사 불 불 라는 건 그거죠. 불교 관련된 거죠. 보림사 그렇죠? 지금 보림사 같은 것에 대한 천년 고철 이라고 하네요. 보림사도 그래서 신라의 사마 금영이 지은 보조 선사의 탑비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천 년 고철 이라고 돼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사도 있고 수정함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사직단도 있고 문묘도 있고 향교 가 있고요. 고적 옛날에 유적 옛 장흥 천 남쪽 있고 고장흥 원래 장흥은 천 남쪽 거기가 장흥 출발 이다. 지금은 성관산 북쪽 끝 위에 있어요. 회령 폐현 본디 백제 마사량 현 이었다. 신라 때 대로 고치고 보성 군에 딸린 현 이 되었다. 그리고 고려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본부 소식 회진 수령 폐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 볼 거 없 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물 고려 임의 라고 하는 분 임원 후 공해 태후 이런 분들 임 씨가 많네요. 위 씨도 계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제일 유명한 분이 지금은 임종석 인가 비서실장 했던 사람 근데 현대 까지 따지면 인물 많아요. 이청준 선생님 최고의 작가 라고 알려 이청준 선생님 그 다음에 한강 아버지 항승원 님 작가 님 송기숙 이승우 님 이런 작가들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미셸 위 라고 하는 골프 선수 아버지 장은 위 씨라고 하시죠. 그분도 미국 가셔서 자수성 가신 분인데 그리고 조선시대 존재 위백규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잘 알려진 실학자 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형 땅은 다하여 하늘이 바다에 이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이게 이세계 시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내가 곳곳에 매화가 물에 임하였고 대사립 띠집이 맑은 시내 가 있다 굉장히 좋죠 조수 소리는 저물력 성을 흔든다 높은 산은 해를 가리어 누각에 더디 오른다 산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쵸 땅은 탁 트여서 하들이 바다에 떴다 지금 여기는 남쪽에 딱 이 광경을 또 내가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촬영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과 바다리 하늘이 바다에 떠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은 옛 성을 논다 쭉 이런게 나와있고요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보셔서 보시면 장이 대충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겠죠 낙토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있어요 이색 이라고 하는 분이 중령의 성을 쌓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합니다 장흥부는 큰 바닷가에 임에 있다 그래서 초목에는 상록수가 많으며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남쪽이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침엽수는 침엽수도 상록수잖아요 근데 북쪽이 많죠 침엽수는 추운 곳에 침엽수는 적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낙엽수도 낙엽수보다 또 상록 활엽수가 많다는 것이죠 조엽수 같은 것도 많고 반짝반짝한 잎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식물들 동백 비자 다음에 또 뭐였지 치자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또 그런 거 그렇죠 유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낙토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인종왕비 공예태후 임시가 의종 명종 신종 세왕을 낳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험한 땅이죠 그쵸 여기는 옛날부터 서로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장흥은 옛적부터 유신에 비하여 군에서 목으로 승격하였다 그러니까 고려 때 확 올라갔던 거죠 특별하게 표창한 것이 지극하였다 고려 때 완전히 여기는 고려 때 뭐냐 완전히 핫플레이스 였던 거야 그 다음에 백성은 순박하다 그리고 이른 간략함으로 명형과 제주 있는 사대부가 공명에 별 뜻이 없고 고요히 수양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이가 많이 이 부를 맡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외진 곳이다 그런 거죠 서울에 비해서 엄청 머니까 그러니까 제주는 있는데 이렇게 벼슬에 너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진짜 그렇게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정 경인년 이후로 외적들이 침입하여 밤에는 장난하다가 작란 이게 작란 란이라고 하는 게 난을 만들다라는 뜻이죠 장란 이게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의미 변해서 우리의 지금 장난하다 이때 장난이 된 거예요 뜻이 바뀌었죠 장난하다가 그래서 밤에 나와가지고 그 거죠 외적들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여기서 회양가로 와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 거기 가서 몇 놈들은 들어와가지고 백성들 우리 주민들 협박하고 있으면 어떤 놈들은 훔쳐 달아나고 저항하면 죽이고 그랬겠죠 날이 밝으면 몰래 곧 달아나므로 나라에서 가볍게 여기고 걱정거리 삼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지금 이러면 바로 그냥 군대 동원해야지 아 외구들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죠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대낮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열흘 또는 한 달 동안 멋대로 멋대로 횡행하여 바다 근처에 민간은 폐하가 되어버려 폐하가 되어버려 여기야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여기가 옛날에 외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죠 그냥 습격하고 그냥 나쁜 놈들 그래서 조정해서 그때마다 대장을 보내서 쫓아버렸으면 조금 평정되긴 했지만 형세가 궁박해져서 백성을 딴 곳으로 옮기라는 영을 내렸다 그래가지고 장백성이 철야현으로 그러니까 저쪽으로 북쪽으로 갔나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성군에 합친 것이 기상이었는데 동북쪽에서 합쳐버려가지고 이럴 때 이럴 때는 완전히 백성 방침한 거죠 외구들한테 그죠 얼마나 열받겠어 백성들을 얼마나 나라님이 지켜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제후가 나라를 이르면 다른 제후에게 우거함은 비록 예각 그러하다 였으나 그 사대부로서 늙어서 고향에서 고향에 은퇴한 사람 관리로서 뜻이 있는 사람 백성으로서 뜻이 있는 사람은 모두 분개해서 말하기를 그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는 원래 도호부 이상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는 굉장히 도호부 이런 것 까지 되가지고 부로 승격하고 목으로 승격하고 그랬었는데 일시에 그냥 보성에 합쳐버리니까 그죠 우리 부는 은대 이상의 관원이 다스렸는데 이제 지현의 관리에게 기탁하게 되었으니 마치 머리가 아래에 있는 것 같고 혹이나 군더더기 같이 되었다 어찌 심한 수치가 아니겠는가 장사람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쭉 나와 있구요 그쵸 쭉 이렇게 있어서 그 다음에 금년 봄 2월에 부사 황보공이 부임하자 부로들이 그 사연을 진정하였더니 황보공도 옳게 여기서 황보라는 사람 황보성 이라는 게 황보라고 하는 보고하였다 라고 돼있어서 2궁도 옳다고 해서 이웃 9월에 통첨을 내려서 장정 350명을 모아서 공사를 해서 이제 성을 쌓았다는 거죠 황보성 의 내력을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의 높이가 15자 두께가 6자 1500자 그래서 동서 두 문이 자물쇠가 이미 굽고 경비하는 자의 바라치는 소리가 끝이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황보공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성을 쌓고서 외구를 하는 방책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 놓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러죠 낮에는 동서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나무꾼이나 목동들도 편리하게 나가서 박가리하고 들어와서 쉰다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즐겁게 처자를 기르는 기쁨을 누리고 도망쳐 달아나는 괴로움도 없어졌으니 사대부밀 아정과 백성들의 소망이 이제 이루어졌다 봉역을 굳게 지키고 부역을 바치고 여유가 있게 되었으니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였다고 쓰는 것이 옳지 옳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분의 업적을 황보 성이라고 하는 성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죠 여러분 동네도 한번 찾아보셔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저희 제2의 고향 저희의 그냥 고향이 됐죠 장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토파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이런 재밌는 정보 장흥에 관련된 게 있으면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흥 출신의 여러분들 장흥에 사시는 분들 모두 자부심을 잘 가지시고 이 아름다운 동네 항상 마음에 두시고 그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마 제 죽기 전까지 여기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저기 산에 가서 그렇죠 약초도 캐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봄꽃도 보고 그리고 낚시도 가고 그죠 아 여기 제 장은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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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